전남 한평군이 지역 맞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확대합니다. 한평군은 지난 25일 5개 농장을 대상으로 이렉타르 온실의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 지원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확대하는 기술을 통해서 농업기 시설의 온도와 습도 등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고 작물 생육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